이산가족 어제도 한시의 발색샷 하지만 Biggie Quote 아기가 누가 Higher 그래서 누군가를 데려는 graduates 이거는 계란도 안해 근데요 경사 제게는 진노주여? 제게는 진노주여? 나 대게 일찍은 일찍 감사합니다 혹시 다이치 대문 좀 드릴까요? 어.. 얘요 얘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네 제일 먼저 할 수 있네 나 진짜 깜짝이야 나같지 않아요? 그 와중에 생각하고 나라를 찍은거 어.. 얘요 어.. 얘요 지효 어차피 오늘 이걸로 수저를 안 줬다고 나 나 나 수저를 안 줬어 나 진짜 잘 안 줬어 야 나 살짝 먹지면 다 쓰다보는데 나 진짜 잘 안 줬어 야 그거 하지 지효야 미안 지하십시 진짜 좋췄어 형님들 도가랑도 안 주고 덜어주지도 않고 놀래기만 하고 나 진짜 잘 안 줬어 나 진짜 잘 안 줬어 나 이빨을 땐 안 줬어 갑자기? 진짜 해봐 진짜 해봐 진짜 갑자기? 여문이 여문이 나 돌출 때 만들었지 나 택시 내거 이빨로 땐다고? 진짜? 야 개멋있다 제발아 너도 지지마 우와 우와 내일 이런거 내일 치강한거 아니야? 람미네이트 아니야? 대박이야 람미네이트면 이거 하면 이빨을 택시 내거 날씨가 없어서 화이팅 버논 컴디 조심스레 아 제껄로 해 아 안 따라줬어 안 따라줬어 내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렇게 되려나 비우자 그래 좀 더 줄래? 이게 안 좋아 비율이 왜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비율이 왜그래요 나문배추 처리할라 짠 짠 짠 짠 이럴거는 부르자 반성해 저희가서 벽보고 서있어 배기 드러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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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어이구 멀다 멀다 야 혁신과 조작하는데 다행인거야 팔 길어 팔 길어서 팔 길어서 감사합니다. 내가 부산가서 대선 소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데? 대선이 원래 다 알아? 약간 청어처럼? 알코올튀김 향이 없어 16.5라구? 16.5라구 구도면 술을 왜 먹어? 곱돌이네 위에 얘가 우리집에서 제일 많이 샀거든 그래서 추억이 제일 많아 그집에 대한 둘이 와인 두 병 사놓고 3.5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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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5라구 4.5라구 너 어디 그렇게 카톡을 하는거야? 4.5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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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5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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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가 그리고 약간 맛있었잖아 걔 어린이집관인데 어린이집관은 두 명 먹자? 엄마 아빠 고양이들이랑 맞추면 가장 큰 이유가 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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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게 보여가지고 와 굉장히 많았어 맛있지 않아? 내가 편도 안 돼봐 인간은 안했어 인간은 안했어 에이크티야 이번엔 reaction 거기 가서 차트팀 제발 이姑 Soci 이서리 승인 뭐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게? 성냥이 성냥이 성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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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아우 아 짠 아 아 아 와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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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 줄 알았네 저쪽에 앉아 수영 안녕 너는 내가 수저 줄게 수영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 아 명확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카메라 짠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다 공유할게 바로 짠 짠 반가워 반가워 감사합니다. 제가 시킨 건가요?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넣을게요. 감사합니다. 그때 이 오르나미 씨는 뭐야? 제이가 뭔가 의도가 있어요. 술에? 술에? 네, 감사합니다. 약간 그거네. 아니, 뭐라는 거야? 예고밥! 예고밥! 예고밥 맛이야! 네, 저 진짜. 예고밥! 나는 솔직히 알아두는 그런 거 보았다. 우리 집에 갈 때 얘기해올 때 마다 진짜 좀 존경해. 나 고수 빼가는데. 진짜 어디서 만나자고 What about you? 고맙다고? 에에에? 잠시만. 시대 미쳤어. 둘이 훈훈하게 압수하는 걸 마무리하고 싶어 누구라? 누구라? 나가라 그러면 오징어 스캐랑 김치 해물칼 할 수 있어요 오징어 스캐랑 김치 해물칼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더 나는데 김치 해물칼 할 수 있어요 미쳤어 한 개가 없어서 동양이 골고루 골고루 또 사진을 눈이 가지고 사진 예쁘게 나와서 아하하하 필살이 내려요? 아 필살이 아니라 야, 저장 안 돼 뒤가자 안 돼 이거. 기구가 비행기 아, 잘되었다 안녕 기한팔자가 뭐 관련된 줌 아 왜 안 드셔보시래? 너도... 잘지자 저기 저거 해야되네 볼먹어 닭발? 약간 좀 면 먹고 싶지 않냐? 나 면 좋아 약간 면필이야 지금 면 시킨다 면 멸치국수, 김국수, 여름 별미, 냉국수 중에 냉국수가 낫다고 냉국수에... 이거 맛있었지? 5월 31일 오징어 시킨 하나봐 여름 별미 냉국수에 오징어 시킨 하나봐 31일 주윤아 여기 시간 간지가 한 번도 없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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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는데?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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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설치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풍! 으항! 내가 수도 어딨어? 저기 코는 아닐건? 네가 해야 되는 게 오어ㅏㅏㅏ 둘 둘 둘 둘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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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2개 사도 꿀줘 아 우리만이야 사도 꿀주 좋아하는데 꿀주 좋아하는데 나 꿀주 냄새도 싫어 꿀주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 토주만 1도 안나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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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렇게 안 찼는데 그치 맥주 많이 찼어 아 맥주 많이 찼지 맥주만 나는거야 어 그런거야 토주를 살긴 한거지 근데 안찼잖아 너네 막 이러면 잘해 소름 돋았어 꿀주인줄 알았어 꿀주인줄 알았어 꿀주인줄 알았는데 맥주였어 이게 몇초 안에 딱 마셔야돼 꿀꿀아 꿀꿀아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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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핫버지 니네 그런 생각 안해? 뭐야? 동그라미에서 한입 먹으면 하트가 된다 난 모르겠는데 뭐야? 뭐라고? 동그라미에서 한입 딱 먹으면 하트 또 동그라미 꼴 먹을까 이제? 하나 둘 셋 나 진짜 쿨쩔쩔쩔쩔 먹어보니까 그런것도 참 나가냐? 진짜 짱난다 근데 심지어 뭔지 알아? 냄새 맡아 뭔데? 미피 그 형광펜 향 나 알아 봐봐봐봐 한 번씩 한 번씩 맡아보고 저거 닦아야 돼 빨리 빨리 택배로 그런거라고 아 선아이가 다 닦았어 야 다 닦았어 실름도 닦아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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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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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다닦아 다닦아 참지 폐주 rhoi 근데 둘 다닦아 다 마셨나? 다 마셨어 한 번 더 마실까? 한 번 더 마실까? 나 질리냐? 하자 하자 아우 맞자 맞자 농담 안겠어? 농담이야? 너 농담이야? 아 살짝 반 농담이긴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려할 볼 만한 문제지 아 그럼 가자? 가자 알았어 조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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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조금만 더 마세요 그 국물 마셔 아 그럼 열심히 먹고 가자 근데 이 국물이면은 솔직히 한 번 가는? 아 아 갔자 아 그래 나 가야지 아 동사랑 동사랑 일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 일어났어? 몇 시죠 지금? 일곱 시? 반? 뭐야 너무 피터만 일어나?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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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